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노트북의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 학교의 연말영상 서류를 제출하고 같은 부서에 구영쌤과 점심을 먹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으니 에스트로젠의 분비가 많아져서 그런지 수다가 장난이 아닙니다. 2시간 넘게 수다를 하면서 유튜브 소재로 컴퓨터를 해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의외로 샘들이 컴퓨터에 관심이 많고 제가 컴퓨터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샘들이 컴퓨터에 대해 아는 것은 아니며 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사용하는 노트북에 대하여 시리즈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하드웨어에 대해 보고 소프트웨어를 볼 예정이며 5분 내외로 만들려고 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첫번째 시간은 노트북의 구조입니다. 직접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되겠구요. 왼쪽에는 카메라 동작 PC등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LCD 화면이 되겠구요. 전원 버튼이고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터치패드가 있습니다. 키보드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FN으로 되어 있는 표시가 있는데요. 펑션키가 되겠구요. 펑션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파란색의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리를 조절하거나 밝기를 조절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유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메뉴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노트북 배터리고 통풍구가 되겠습니다. 메모리입니다. 노트북의 모델명이 되겠구요. 시리얼 넘버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건 프로덕트 키라고 해서 윈도우 정품 인증을 받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포맷을 하거나 했을 때 정품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프로덕트 키를 입력하시면 정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케이블이 되겠구요. 유선 랜 포트가 되겠습니다. 통풍구가 되겠구요. RGB 포트가 되겠습니다. 옆쪽에 HDMI 포트가 되겠구요. 그리고 USB 포트가 되겠습니다. 이어폰 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노트북이라면 RGB 포트가 없고 HDMI 포트 그리고 USB-C 포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포트가 두 개가 있겠구요. 그리고 ODD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노트북에는 보통 없는 경우가 많구요. 그런 경우엔 보통 외장 기기로 연결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노트북 잠금 장치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노트북에는 보통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USB 포트를 보시다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USB 3.0 포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2.0 포트에 비해 전송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용량 자료를 전송하거나 옮기는 경우에 3.0 포트를 사용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포트가 있는 노트북도 있습니다. 보시고 있는 건 노트북 어댑터가 되는데요. 평상시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가 종류가 다른 또는 다른 회사의 노트북을 연결한 경우에는 보통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인터넷에서 몇 천원에 구입할 수 있는 어댑터 젠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작은 어댑터로 변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동일한 삼성 노트북이지만 크기가 다른 노트북에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있는 이 젠더는요. 삼성 노트북 어댑터에 연결하시면 LG 노트북에 연결할 수 있는 변환 젠더가 되겠습니다. 제품 가격보다 배송비가 조금 비싸기는 한데요. 천원 정도에 구입해서 잘 조합을 하시면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하나의 어댑터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를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